안녕하세요 과주비입니다 제가 새벽 4시에 카메라를 켠 이 눈여 같이 여행운영 콜을 엄청 골아요 그래서 과연 형이 잘 때 앞에서 얼음 먹어도 안 켤까 궁금해서 깨먹혔어요 올해 일본 편의점 음식 먹기 해봅시다 진짜 주작 아니에요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오지 마 다시 한 번 더 먹었는데 오늘의 걸쳐서 먹었던 아이스크림 김치 너, 김치 매콤한 은지 바다다다 오지 마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되게 맛있어요 이거 테리아키 소스에다가 라면 같은 거랑 불고기 되게 맛있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엄청 맛있어요 간이 간이 짜지 짜지똥하고 너무 여튼 맛있어요 소스랑 되게 잘 어울러져 있어요 언니 얼른 색 자 새 잘 rats 사바 달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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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서 1분. 1분. 1분 편인점 음식 먹기.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1분 호르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분.